올해 4월 부산지역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24년 4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68만 8천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7천명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취업자 수가 10만 3천명이 증가했고 서울도 10만 5천명 증가, 인천 역시 3만 5천명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취업자 수는 168만 5천명입니다.